안녕하세요. 한국수자증권 쇼미더리포트의 한지아입니다. 키움증권 3분기 지배순이익은 2028억원으로 컨센서스를 31% 상위했습니다. 수수료이익은 대체로 수정치에 부합했지만 운용순이익이 예상을 상위한 덕분입니다. 부문률로 보면 위탁매매 수수료는 시장거래대금 확대에 따라 전분기 대비 6% 증가했습니다. 이자손익도 전분기 대비 7% 증가했습니다. 고객예탁금 이용률 상향 조정에도 추후 예탁금 반등 및 양호한 운용소익률 여건 고려 시 예탁금 이자손익 감소는 제한적일 것입니다. 목표주가를 13만원으로 13% 하향 조정합니다. 영풍제지 관련 미수금 손실을 오해 4분기에 반영하고 예상 ROE를 하향 조정했습니다. 다만 시장거래대금 및 동사 약정 점유율이 반등할 점을 고려해 매수의견을 유지합니다. 주주환원 매력도 지속될 것입니다. 2024년 예상 주주환원액은 2017억으로 2023년 대비 27% 증가할 전망입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보고서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